자, 공윤씨가 가운데 있어야 겠죠? 네, 조금씩, 목이 있고 선에 맞춰서 왼쪽으로 이렇게 좀 돌리겠습니다. 예, 이민정씨가 조금 앞으로 오시고요. 예, 너무 앞으로 오신가요? 예, 최대한 뒤로 가세요. 그러나 벽에 붙으면 안됩니다, 두 분. 자, 끝 촬영하겠습니다. 왼쪽부터. 예, 자, 이제 가운데 쪽으로. 예, 그래요. 8장. 배수지씨도 8장. 예, 그래요. 예, 공윤씨가 한 번 두 분 번갈아 한 번 쳐다봐주세요. 예,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. 자, 먼저 수지씨. 그 다음에 이민정씨. 예, 좋습니다. 자, 이제 오른쪽 한번 촬영할게요. 오른쪽. 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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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자, 예. 편하게, 편하게 하세요. 네. 자, 좋습니다. 자, 이제 모든 분들 다 올라오셔서 같이 촬영하겠습니다. 네. 세분esp嘿 고맙습니다.